토트넘 콘테요? 나는 콘테 엄청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3백이고 거기다가 어느 팀을 가도 무조건 우승을 시키는 느낌이잖아 내가 본 것만 해도 첼시 최근에 가놓고 인터밀란 바로 가서 우승시키고 나는 우선 3백이라 되게 좋아해 첼시에서 4백만 있던 그 EPL을 갑자기 콘테가 와서 3백으로 쓰니까 갑자기 막 3백 한번 써보고 다 콘테, 첼시 콩테 때문에 지금 다 3백 써보는 거 아니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만약 콩테가 토트넘으로 온다면 어떤 전술일까? 지금 한번 짜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요리스 쓰고 우선 우선은 콩테 감독은 3백을 쓴다고요 우선은 0인 말고 지금 있는 자원으로 한번 해보자 우선은 센터백에 콩테 감독이 3백을 써야 되는데 센터백이 다 그런데 되나? 3명을 써야 되네 콩테 나는 우선 토비... 우선은 토비는 든든하니까 그냥 가운데 놓고 나는 오른... 만약 그냥 탕강가가 발이 빨라 그래서 원래 센터백인데 발이 좀 빠르고 하니까 오른쪽 풀백으로 가끔 쓰고 하는 거거든요 탕강가 여기서 조금 콩테가 쓰면 변할 수도 있어 여기는 벤 데이비스? 아니야 근데 여기에 벤 데이비스가 이 자리를 띄워보긴 했어 이러면 수비를 누가 해? 너무 애매한 자원은 탕강가 하나로 족한 거 같아 모르겠네요 여기에 다이어를 넣어야 될지 다비손 산체스 아예 제외하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떠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벤 데이비스, 조로든, 다이어 같은데 그냥 우선 다이어 넣고 생각해보자 뭐 아무나 넣겠죠 콩테가 뭐 왼쪽은 레길론 넣어야겠죠? 왼쪽을 레길론 넣은다 쳐 그리고 여기는? 오리에 떠난다는데? 그럼 도어티야? 도어티 아니면은 시소코? 3백의 도어티는 좋아? 아 그렇지 울버헴튼에서 3백의 도어티 아 괜찮네요 3백의 도어티 탕강가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그 빅터 모제스 느낌으로 옛날에 콩테 감독이 첼시에서 빅터 모제스 쟤 왜 저기서 잘하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탕강가 갑자기 이쪽에 쓸 수도 있어 근데 크로스 탕강가 크로스하는 거 잘 못 봐서 모르겠다 아니면 모우라? 아 모우라? 아 모우라? 아 모르겠네 도어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에선 3,5,1을 쓴 걸로 알아요 이렇게 맞지? 첼시에서는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또 토트넘 오면은 또 이 5명 말고는 토트넘 오면은 이제 그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우선은 믿을만한 자원이 호이비에르는 넣어야겠죠? 어떻게 한들 호이비에르는 우선 쓸 것 같고 호이비에르는 두니까 진짜 여기 괜찮은데? 이렇게 딱 그 자세가 나오지 않나요? 우선 손흥민 넣고 무조건 넣을게요 우선 손흥민은 우선 어디든 뛰겠죠? 그 인터밀란은 지금 중미가 누구누구누구지? 에릭센? 에릭센? 아 근데 패스 뿌려줄 수 있는 애 있으면 돼 로셀소 은둔벨레가 나오나? 좀 이게 낫나요? 이게 느낌이 있나? 로셀소 빼고는 알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케인 없으면 누구예요? 케인이 없어 케인이 없으면 콩테가 안와? 아 그런가? 케인이 없으면 콩테가 안오네? 그럼 이걸 짤 그게 없잖아? 그 아니야 그냥 그 레비가 총 들고 협상했다고 생각합시다 케인이 없는데 콩테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케인 왜 안와요? 아 그 유로 하다가 늦게 온대 하고 지금 계속 총 들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한 명 뭐 영입을 안 했어 과연 누구? 모으라? 아 되게 퀄리티 개떨어져 보이네 비니시우스는 임대였나요? 비니시우스 돌아가요? 아 그래? 베일도 만약 돌아갔다 치고 누구 넣냐? 야 콩테 때 톱이 누구였어? 디에오코스터였나? 그리고 루카쿠였잖아 인터밀란은 손흥민이 그렇게 막 힘이 존나 센 느낌은 아니라 이런 톱이 없네? 이런 뭔가 씩씩한 톱이 없네 토트넘에 토트넘에서 포지션 불문하고 제일 씩씩한 사람이 누군가요? 뭔가 씩씩하게 생기네 시소코 야 시소코 톱 쓰자 어쩔 수 없다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너 닥쳐 몰라 없어 토트넘에 가망이 없습니다 영입 안 하면 시소코 쓰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자 이회의 끝났습니다 콘테가 토트넘에 온다면 전술 포메이션입니다 자 작업은 영입 안 해도 노후 잔 자 빙 은 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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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감사합니다.